가장 훌륭한 분들은 그런 교수님들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여러분들이지 않나요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셨고요. 좋은 곳에 잘 오셨습니다. 정상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그리고 정상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 절대로 정상으로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.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정상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. 특히 우리 김민성 이사장님은 대한민국 올라오지 아시아 방송연예 예술 공연 분야에서 한 획을 그으시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. 그 이외에 다른 교수님들도 모두 정상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.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즐기고 화로하며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